고대 가야 시대의 도시성곽이 합천군에서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가야 다라국의 도성으로 확인됐는데 높은 수준의 건설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고대 가야 다라국의 수도인 도성입니다. 자연 절벽을 따라 나무 말뚝인 목책을 설치했고 성곽은 5개 층으로 흙과 돌을 쌓아올린 토성 형태로 지었습니다. 가야 지역에서 토성과 목책으로 만들어진 도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된 금강가야나 대가야등과는 달리 보존 상태가 좋아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도시화가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벽도 있고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목책열도 나오고 전 가야 지역에서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도성 유적이 바로 이곳이다. 성벽 안에서는 다량의 태운 곡물과 함께 사람 모양의 토기가 발견돼 지배자 주도의 제사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성과 인접한 곳에는 다라국의 왕릉이 있어 이 일대가 행정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기의 나라인 가야가 높은 수준의 건설 기술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